안녕하세요 용슬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타카총 에어 타카총을 수리하는 것을 보여드릴 거에요 자 지금 증상 보시면 힘이 없고 에어가 새는 느낌이 나죠 지금 피스톤이 팡팡 때려줘야 되는데 픽 에어가 새는 느낌이 나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모델은 제일 타카에서 나오는 CT64라는 모델입니다 콘크리트용 타카라고도 하고 대타카라고도 하고 보통 흔하게 많이 쓰시는 모델이에요 CT64 현재는 CT64 R3라는 신형 모델로 나오고 있죠 자 육각 렌치볼트를 풀러 주고요 부품을 하나하나 꺼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타카총에 에어가 새는 경우는 고무링 고무링이 이제 오래되거나 손상이 되거나 해서 이제 링때문에 에어가 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이제 타카 오일이라고 하죠 윤활유를 너무 많이 들어가서 때가 너무 많이 꼈기 때문에 에어가 새는 경우도 생기고요 자 부품을 빼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 쪽에 지금 문제가 있죠 자 보시면은 자 뭐가 지금 부러졌죠 이 부품이 뭐냐면은 헤드 범퍼에요 타카총 헤드에 들어가는 헤드 범퍼라는 부품인데 요게 지금 오래되서 삭은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타카총을 쓰다보면 이제 충격을 받으니까 피로 누적이 생겨갖고 깨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자 보시면 요 부품도 해서 저 8번 저 8번에 해당하는 부품이에요 저게 헤드 범퍼라는 부품입니다 피로 누적이 쌓여서 깨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제 타카가 오래되면 오래되면 그만큼 플라스틱 부품이기 때문에 부품이 삭아서 손상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 부품을 하나하나 깨끗하게 세척하기 위해서 WD를 골고루 뿌려줍니다 이제 찌든 때를 녹여야 돼요 자 불린때를 깨끗이 털어내주고요 에어 공부는 중요한 점이 깨끗해야 돼요 내부 부품들을 깨끗하게 해서 조립을 하셔야 돼요 자 보이는 지금 보이는 저 빨간 부품 저게 헤드 범퍼에요 헤드 범퍼 세 부품으로 교체합니다 기존 거는 깨져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새 걸로 교체하시는 것 밖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죠 자 깨끗하게 청소한 깨끗하게 닦아낸 부품들을 하나하나 원래 있던 자리로 조립을 해나갑니다 자 아까 분해를 하면서도 지금도 조립을 하면서도 부품이 어디가 깨진 부분이 없는지 어디가 뜯겨나간 부분이 없는지 어디가 손상된 부분이 없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조립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두 번 일 안해요 몸체도 한 번 더 찌든 때 한 번씩 싹 불어내 주고요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에요 처음 작업을 해보시는 분들은 본인이 작업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영상으로 남겨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이 부품이 어디 들어갔던 거지 라고 모를 때 다시 영상을 돌려보면 부품의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볼트만 조여지면 완성입니다 볼트를 풀릴 때는 전동공구를 써서 쉽게 풀려냈지만 볼트를 조일 때는 전동공구 쓰지 말고 손으로 조이세요 괜히 전동공구 썼다가 망가지는 경우 생깁니다 그리고 볼트가 4개가 들어가는데 볼트는 X자 방향으로 X자 방향의 순서로 조금씩 조금씩 조여나가세요 그래야 골고루 면적이 아구가 탁 맞게 조여지게 됩니다 자 이제 완성된 거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에어워스를 꼽고요 자 들어보세요 소리가 깔끔해졌죠 자 저 피스톤이 메롱하는 거 타카를 쏠때마다 피스톤이 메롱 하는데 작동이 잘 되죠 에어가 어디 새는 부분 없이 자 지금 넣은 거는 타카 전용 오일이 따로 있어요 타카 전용 오일을 넣으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미싱 오일을 넣어요 오일을 넣는데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그냥 한 3,4 방울 너무 많이 넣으시면 그것도 안 좋습니다 자 이제 타카 핀을 장착하고 실제로 한번 핀을 박아 볼게요 자 작동이 아주 깔끔하게 잘 되죠 이걸로 수리 완성입니다 자 따라 하시느라 자mani 시원 동화국이 잠원 씁 벽 벽 벽